여기 한누리 시네마에서 10시 20분에 김효왕가족 그 다음에 내가 국어 저녁 점심을 먹은 다음에 2시 몇 분에 증임 그 다음에 4시 몇 분에 해피 데스데이 투유 이게 영화 3편을 극장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는 어떤 저녁의 기회인데 갔다 올까요? 참지 마세요. 참지 마세요. 해피 데스데이 투유 추천해 해피 데스데이 투유가 세 번째 영화 라니까 아니 그거는 영화 말해서 하는 거고 말했잖아요 자기 목숨 몇 개? 자기 목숨 하나에요. 귀엽게 그걸 아주 잘 기억해야지 세 번째 영화는 그래서 해피 데스데이 투유 라니까 그래서 목숨을 버리겠다? 목숨 그냥 세 개 보고 그냥 장렬히 점수하겠다? 장렬히 점수하 오늘은 오늘 뭐 오늘 안아줘야 돼 오늘 지금 다 일정이 있어서 왜 일정이 좋은가? 다 있어 다 있어? 커피 타입을 왜 가졌어 그럼 그거는 일정 공유하고 무료면 어차피 안녕 은서 갔다 오지 현이야 현이 아빠 갔다 오지 현이 아빠 갔다 오지 현이 아빠 갔다 오지 진서야 진서야 나 웃겨서 너무 카메라가 다 떨렸어 나 웃겨서 너무 카메라가 다 떨렸어 나 웃겨서 너무 카메라가 다 떨렸어 아 근데 정사 안 해? 오늘 저 학교 가야 되고 아 그래서 저 진짜 진짜 가는 거야 지금? 네 네